자 블랙가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병든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동료로 합류한 꽤 긴 시간 동안 같이 동구동락하면서 싸운 금발 여자 궁수가 약에 취한 다음에 벌레 먹이로 던져져서 벌레가 잡아먹었거든요. 죽었어요. 진짜로. 너무 충격스러운 스토리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이어서 가야죠. 다행하면 어쩔 겁니까. 갑니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죽었어. 상상도 못했어. 일단은 죽은 다음 화면이고요. 그냥 넘겼죠. 전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전부 치료를 하겠습니다. 무려 2골드나 내고. 만화가를 채워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어 당황스럽네. 혹시 부부한테 말 걸었으면은. 뭔가 약에 약을 안 먹여실려나? 어 너무 당황해서. 너무 당황했어 나. 너무. 너무 당황해서 너무 당황했다는 말밖에 안 나와. 어 당황스럽네 진짜. 아이템은 이제 돈 어느정도 있으니까. 이런거. 아. 떼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화살을. 화살 두고 죽었어. 야 벌레가 잡아먹었는데 장비는 다 두고 갔다. 아 당황스럽네 이거 어떡하냐 자 어떻게 뭐 어떡합니까 해야죠 게임 너무 당황했는데 나 지금 너무 당황했어 저번 시간에 결과를 못 믿었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 샌들만 사면돼? 너 샌들 있니? 상점에서 보자 샌들 아 이게 샌들이야? 사봐 일단 시프트 클릭하면 사시죠 이 게임같은 경우에 턴제 게임이고요 설명도 하나도 안했네요 충격이 아직 안가셔서 턴제 게임이고요 어 필드에서 턴제 게임이고요 엑스컴처럼 확률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랜덤성이 강한 게임입니다 그 탓에 굉장히 꿀잼이에요 지금 제가 랜덤게임 싫어하는데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끼면은 뭐 세트 기술 같은 거 생기냐? 아 껴봐 뭐 세트 세트 능력 같은 거 있니? 완성됐는데 뭐 어쩌라고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발 쪽이 방어력이 약간 더 좋았는데 모르겠네요 어 아니 완성되면은 뭐 어쩌라고? 완성되면 좋은 거야?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완성되면은 능력식 올라간 건가? 올라간 상태인 거겠죠? 방어도랑 중량 마이너스? 그럼 너 입어 어차피 없었네 아휴 참 됐고 능치나 주죠 주인공부터 주인공에게 지금 필요한 능력이 자 특수 능력이었나? 힘은 충분히 있구요 민첩 두 개 필요하구요 민첩 두 개만 있으면 돼? 이렇게 심플해요? 그래 민첩 두 개만 있으면 된답니다 민첩 두 개 주죠 뭐 됐구요 삶 남았네요 자 확인 얘는 시트 천천히 주겠습니다 얘도 민첩 두 개만 있으면 되네 그러면 됐어 스킬을 언제 다시 배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좀 아껴둬야겠어요 법사 같은 애들은 특히 너는 아니 너는 힘이 힘이 꿀리는구나 힘을 줘야겠지? 얘는 약간 많이 꿀리네요 저장해 이 정도만 쓰고 법사가 문젠데 잠깐만 너무 혼미해 지금 정신이 이거 18까지 올려야겠죠? 해보고 찍으려면 나중에라도 많이 들어가는 거 봐라 많이 들어가는 거 봐라 자 이 정도로 하고 저번 시간부터 이제 많이 줬어요 포인트를 대화 일단 다 걸고 이동하겠습니다 맹빌라의 사람들도 맹빌라의 사람들도 얼굴을 닫아 그 동생은 어떡할 거야 가면 돼 그냥 이 밤이 저의 기대가 될 수 있겠네요 There's not much kissing involved I'm afraid I'm sorry about your friends 아 아 잠깐 멈췄습니다 아 아 I'm so curious to see your face This thing A gift from Marwan I've been a little naughty Now the Monterey's Make me wear this mask 주인공, 여자 히로인은 한 명밖에 없나 보다, 하나 죽인 거 보니까 그냥 마스크를 꺼낼 수 있겠지? 좋은 idea, 감사합니다 아, 두워프가 조금 섹시해 마녀 그들은, 너는 왕이야, 맞나? 누군가? 그들은, 너는 왕이야, 맞나? 그냥 궁금해 그들은 그는 잘못했다고, 그는 왕이의 사바닥에 그들은, 3라미에 있는 흉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여자가 좋아해 더 이상 이상한 질문은? 맥비라에 있는 거, 맥비라에 있는 거? 그들은... 엘리노의 죽음을... 라이산더에게 나에게 사귄을 따라서 그는 완전히 미쳤다 그는 그는 그들은 그들과 함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과 함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지 설명을 한 번 하고 들어가야겠다 잠깐만요 이 게임이 이제 제가 영상을 두 시간씩 자르기 때문에 앞부분에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열어서 잠깐만요 폴더의 속성을 바꾸자 공유였나? 아닌데 고급 폴더 능력 어떻게 폴더 능력이 사용자 지정 아이콘 변경 말고 문서였나?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만들기였나 만들기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에서 박힘 사전을 만들자 사전 자 자 또 쓰잘데 겸짓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캡처하는 거야 윈도우 캡처하면 되나 그냥 아 박힘 사전 됐네 이게 박힘 사전 됐죠 자 잠깐만요 글씨가 너무 작다 글씨를 좀 크게 보자 편집 저장 페이지 댕댕이 오늘 엄청 짓네 글꼴 보기 그게 안 돼? 서식 메모장을 거의 안 써봐서 아 여깄네 이 정도면 될려나? 아 됐네 아 이 게임은 이제 블랙가드구요 주인공부터 설명을 하죠 지금 아래쪽에 보이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포인트 AP3 AP3인 녀석이 이제 주인공이구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명 공주 살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었구요 그 감옥에서 만난 동료가 아래 이제 드워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방아범입니다 방아범 진짜 리얼 리얼 진통 그리고 이제 297 법사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어 귀부인과 아 불륜으로 불륜 불륜 우루 잡혀있었구요 이렇게 셋 잡혀있었는데 서로 지금 뚜비뚜바 해서 나온거에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어 이제 니암이라는 아 예 여궁수가 있었는데 음 여동생 아파 아파서 함유 여동생 고치려고 어 여동 여동생 음 동생 치료 땜에 함유 후 약먹고 벌레 먹이뎀 벌레 먹이뎀습니다 그래서 죽었구요 어 죽음 죽음 유유 이렇게 됐구요 동생땜에 함유로 하자 동생땜에 함유 약먹고 벌레 먹이뎀 죽음 음 그리고 이제 다섯번째로 함유한게 사실 이 대머리인데 어 대머리 대머리 같은 경우에 검투사였어요 제가 이제 좋은일을 하려고 사람 구하러 왔다가 노예상인들한테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곳에서 만난 검투사로 가장 강한 검투사였는데 어 센척했는데 우리한테 지고 우리팀에 합류했죠 검투사 노예검투사였지 노예 검투사 동요뎀 노예검투사 동요뎀 노예검투사 지고 동요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스토리는 앞으로 이어나가는걸로 완벽해 내려가 윈도우 캡처 아냐 이거 꺼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자 나도 까먹을 것 같아 자 됐다 이제 인게임 들어가죠 바로 정신이 너무 없는데 나 지금 잠깐만요 라이산더에 대해 물어보죠 라이산더 우정 얼른 여기서 어서 잡고 자 라이산더 다시 다시 설명이 있어야겠죠 윈도우 캡처 라이산더 어 이제 이 위에 같은 경우 이제 파티 라이산더 이제 MBC 아 주요 인물 주요 인물 라이스 안더 같은 경우에 라이스 안더 같은 경우에 스팀 공식 번역에서 번역 문제로 2랑 C가 안됩니다 저렇게 뜬건데 라이스 안더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인공 친구인데 여친 앞에서 뚜까맞음 삐짐 그리고 삐졌구요 아우렐리아는 이제 어 주인공 여자친구인가? 여자사람친구일거에요 여자사람친구 어 잡혀있었는데 노예로 잡혀있다 음 아 그건 빼자 여자사람친구인거 노예로 잡혀있다가 이제 우리쪽에서 이제 구해준거죠 저장해 저장하고 됐구요 됐구요 블랙카드 위로가 가면 벗길까 이제? 마스크에서 벗길까? 마스크에서 벗길까? 마스크에서 벗길까? 앞으로는 메모장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할때마다 중간에서 이제 영상을 길게 자를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디에고를 만나러 갑시다 아 디에고가 이제 열쇠를 갖고 있다가 만나러 가자 이거죠 근데 제가 만화가 없기 때문에 만약 전투가 되면 굉장히 지금 힘들어져요 만화가 있고 없고 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대미지에 진짜 법사가 얘 3명분의 대미지를 넣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얘 없으면은 그냥 못 넣는 거구요 특히 궁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녀의 존경한 빛돌리 저의 존경한 빛돌리 사실 너희들에게 더 잘 지났던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속한 빛돌리 연설에 낼거야 저는 잠시만요 롤에이의 마스크에게 오그레니아를 알려줄게 나 저게 맞냐? 아 시네이브가 그냥 예상하냐? 정리를 좀 보냈어 러킹하니 집도 묻어면서 어쭈? 선빵 때렸냐 지금? 미쳤다리 뭐 이 게임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은데 너무 좀 흥분해 있네요 지금 니암이가 죽을 줄 몰랐거든요 내가 열심히 키웠어요 진짜 열심히 키웠거든요 걔는? 왜냐면 걔가 독해독 능력이 있는데 니암을 잡아먹은 벌레가 독능력이 있어요 난 걔 해독으로 쓰려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부하가 좀 많네요 처음으로 양손 검사가 적으로 나왔네요 지금까지 검방이 주로 나왔는데 창병이라던가 이 게임은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약간 이제 전투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호랑이 정도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 당장 그것도 안 보이네요 찔러 스킬도 이렇게 있고 보통식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전투개통의 스킬을 누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마법도 있고요 턴 넘기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빠른 등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갖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킬일 경우 명중리도 떨어지죠 견제공격은 데미지가 낮은 대신 다른 공격을 했을 때 높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어디서 지금 보고있죠 열심히 야 빨리 오는데 벌써 상처입었냐 아 수준 진짜 거리상 일단은 일단 와 이렇게 오게 만들고 파렌텍티스랑 비슷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와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독일의 국민우리라고 하는데 독일에 가본 적도 없고 독일 게임을 거의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때립니다 자 이렇게 회피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게임이 약간 괴랄해요 풀어줄까 한번? 너 그렇게 나오니? 야! 야 구해준 사람을 때리면 어떡하 잠깐만요 일단 이 만화가 없는 저런 녀석들 같은 경우 이제 전사 스킬을 통해서 이동시 때리는 기능이 있는데 스펙이 되면은 뭐 굳이 전사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려줍니다 막았구요 아 그만 난 난 적을 소환한 것 같아 저거 우리 편 되는 애 아닌가봐 느낌이 우리 편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데 내가 옆으로 빠지면은 제가 쟤네 적들을 때려줄까 싶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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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질 것 같거든요 저기요 많이 위뛰위뛰 하네요 저기네 진짜 저기네 진짜 약간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원래 다시 안 해도 이길 것 같긴 한데 괜히 일거리 늘릴 필요 없죠 잘 해볼게요 아 당황스럽네 내가 말했을때 우리 죽을때 우리 죽을때 빅은 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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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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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고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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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걸로 아는데 아내는 낙해 안 나오네요 지금 당장은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일단은 얘부터 죽이자 찌를 수 있지 아 25% 딱 봐도 얘가 약해보이니까 좀 더 생각을 하고 때렸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때린 것 같기도 하고 형탈을 때리겠습니다 업딜을 좀 아껴두죠 마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효율 좋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씩 제거를 하겠어요 원래 명중률이 낮은데 약간 뭔가 보정이 잘되있네요 어이 뭐야 투척 계열이죠 보통 원거리 아이템으로 바꾸면은 한 턴을 쉬게 되고 그때는 이제 100% 맞습니다 무슨 공격을 해도 쟤는 투척을 썼기 때문에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아직 체력 아직 체력 남아있죠 70%에도 못 때려 안 될 놈은 안 돼 게임이야 호랑이를 소환하더라도 입구를 좁혀놓으면은 약간 이제 득을 볼 것 같으니까 갈 데가 없구나 근데 그렇지 사실상 그렇게 나쁘지 않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두면 얘는 이제 근접에 있는 애를 때릴 겁니다 이렇게 가고요 일단 그렇게 처음맞지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잠깐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에는 약간 특별한 기능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벽을 세울 수가 있어요 벽을 이렇게 세워서 저기 모독에게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명중 확률도 있어요 명중을 할 확률이 있어요 막 꼬이네요 때려 게임 전투 조종에 유닛이 한 명이 죽거나 전투 시에 호랑이 같은 걸 풀어서 더 열심히 싸운다 그렇다고 해서 딱 이득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엔드 시에 나오는 보상은 고정이에요 어떻게 깨던 뭐로 가던 도로 가던 서울만 가면 그만 일단 강타 그렇지 예쁘게 들어갔죠 오도죠 계속 찔러줍니다 상이 좋아 이런 거 보면 데미줄 세네 너는 가서 쉬어 가 가서 쉬어 할 것도 없어 니가 니가 뭐라겠니 해보기나 해야지 뒤로 가서 뒤로 때려주고요 한 대 정도 맞아도 돼요 좋아 테러를 끊어줍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도 그 정도는 뭐 대기하고 아까 같은 원거리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머니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수가 아마 4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견제 공격을 해서 방어를 어렵게 만들어 주고요 일단 다시 쉬세요 턴을 아예 종료해 줍니다 대기를 하면 이제 턴이 좀 빨리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턴을 볼 수가 있는데 쟤는 그냥 종료를 시켰어요 때려 그냥 그렇죠 이제 방어하기 좀 어려워졌죠 창술사가 찌르기 좋게 이렇게 이제 화면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샹들리에가 약간 불안한데 때려줍니다 진작에 다 잡았어 그치 딜 넣을 껀덕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다시 이제 방어를 못하게 막아주고요 너는 이제 가서 스킬 하나 쓰려고 했는데 쓸 기회가 안되네요 넘겨줍니다 턴을 때리고 어 잘 막아 완전히 넘겼는데 왜 대기가 안되고 아 대기가 그게 텅끝내기랑 다른 거구나 착각했네요 어 약간 이제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이 수준 이렇게 명중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킬 찍어주면 많이 평타는 찍어도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마나만 있으면 이렇게 충분히 잘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개꿀이죠 야 20두가 가까이 주네 하아 그렇게 좋아보이는건 안좋는데 검은색 저게 이제 가면이고 가기 전에 상인한테 가서 이제부터 두 카치이 좀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 뭐 있냐 아 또 좋은거 끼고 있었구나 마채태부터 해서 노예학살의 검 이게 양손검이야? 이게 검도검 5에서 10 내가 낀거랑 비교를 해보면 잠깐만 내가 낀게 왜이렇게 좋은거에요? 아 주도권이 이제 플러스가 있네 근데 방어율이 좀 떨어지네요 주도권이 주도권이 있으면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턴이 끝나고 완전 새로운 턴이 시작되는 게임이지만 주도권이 어느정도 높으면은 같은 턴 내에 두 번 정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이 높을수록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임이죠 방어율은 충분히 높으니까 이리와 바꿔주자 아 검이 살짝 맘에 안드는데 이미 늦었어 가면 해줍니다 아 이건 약간 이제 구하기 어려운 검인데 뭔가 모든 무기 엄마구요 장궁 퀄리티 버클러 란서 마체테 노예학살자의 검 노예학살검 학살검 부추도 팔아주죠 뭐야? 이건 그럼 뭔데? 더 큰 무게 일부였을거다 할버드 같은거야? 무게가 좀 많이 나가네요 우리가 이거 왜 갖고 있어 장궁 팔까? 아니 장궁 갖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우렐리아가 장궁을 쓰게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지팡이 하나 팔았는데 아우렐리아가 막 법사라서 약간 불안하다? 너 뭐 배울 수 있냐? 단애들은 글렀고 카리스마 하나 더 줘야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얘도 이제 완력을 하나 주고요 이정도면 이제 나는 찍을 만큼은 찍은 것 같습니다 스킬 좀 찍죠 이렇게 주고 만화는 여전히 없네요 맥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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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절단 얘기에요 지금이 없죠 루치아노 프린세스는 슬픈 아우렐리아 우리의 렛임본도 완전히 안전하게 구조해 더욱 더 행복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라이산더 라이산더가 지금 상황상 도망을 가서 쫓아가야 될 만한 내용이 됐죠 지금 상황상 아우렐리아가 라이산더를 쫓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분을 말을 하지 못하냐 그분을 잘 알고 계시지 그분을 잘 알게 해 여기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네사에서 이리와 이곳에 자음을 펴고 있는 여자가 자음을 펴고 있는 여자가 아우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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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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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하나 갖고 있죠 바구가 어느 정도 돼? 그렇게 좋진 않네요 갑시다 솔직히 나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보여줄 필요도 있다 과거가 보이네 빵두카 여기서 산 검이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산 검을 거기까지 쓴 거예요 가져가서 동료로 나오는 드러프죠 방어범 나의 도둑을 불고 싶어 난 당연히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뭐지? 네, 나는 드러프 제발, 시니어레 갈까? 라이산더의 실험실 에덴을 보내주셨지? 어 아, 키틴질 하니까 아크에서 키틴질 모았다고 생각나네 왜 필요한데? 아, 뭐지? 아, 믿을 수 있겠지만, 믿을 수 있어야지. 아, 믿지 않아. 아, 괜찮아요. 아, 이 모든 건 다. 아, 그 모든 건 다. 키틴질을 어디에 찾을 수 있겠어? 그 모든 건 다. 다섯 개 만 구해요. 저승충을 잡고, 지금까지 저승충 같은 경우에는 약했어요. 약했는데 되게 귀찮게 했죠, 사람을. 계속 계속 기어나왔거든요. 땅바닥에서. 뷰지. 미드 시점에서 뷰지를 청소했는데. 다섯 마리를 처치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땅구멍에서 막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법사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스킬이 있는지 확인해보죠. 아, 이거 데미지였어? 마녀의 담즙. 어, 이거 독피해를 주고 기절시킨답니다. 참. 마녀였구나. 마녀였네. 진짜 그냥 마녀였네. 아, 마녀 기술이 다 있네. 가낙하.. 가낙네. 야, 이렇게 명주를 높아? 멀리 있는 놈부터 배제를. 합시다. 아, 근접부터 하죠. 왜냐면 붙었을 때. 이거 실패할 거라서 상상도 못했어. 크. 이런 게임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나 명중률 95%고. 내가 맞을 확률이 10% 이래도 안 맞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 미칩니다. 딱히 뭐 할 게 없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서. 일로 와서. 한 명한테 집중시켜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몇 시나 됐냐? 87%로. 쩔어! 죽었네요. 이렇게 셀? 기절 기술인데 이렇게 셀? 보조.. 아, 좀 약간 하향이 됐나 보다. 원래 19 정도 되는데, 체력이. 많이 낮네. 그렇지. 기절 안 했냐? 그렇지. 둘 잡았고. 상처가 생겨있네. 찔러줍니다. 계속해서 기어 나오네요. 아, 쟤 기절 상태구나. 죽은 게 아니라. 아, 그렇지. 19 되는 거 맞네, 그럼. 그렇지. 되게 명중률 높다. 원래 2레벨 스킬은 더 낮거든요. 물론 딱히. 높다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너무 좋아. 기절 상태에서 해버리니까. 작업을 해버리니까. 선정료, 아예. 누워있는 게 100%니까 누워있는 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좀 바꿔서 써놔야겠는데. 1번을 두고, 2번을 이쪽에. 1번으로 93% 맞춰서 기절시키고. 죽은 거냐? 그렇지. 그렇지. 때려 때려. 전사보다 명중률이 높아. 어디로 나가는 거야, 근데? 아, 절로 나가는 거야, 설마? 아니지? 띵직. 아우, 야, 씨. 어디로 나가는 거냐고, 나. 잠깐, 잠깐만, 어딜. 어디로 나가는 거야? 이리로 나가는 거야? 절로 나가는 거야? 절로 나가는 거야. 어... 따로 보내보자. 제가 둘 다 갈 필요 없거든요. 저번에도 한 명만 가면 됐기 때문에. 둘러싸이지 말하면 돼. 그럼 여기가 아닌 것 같죠? 그럼 와라. 저인 것 같다, 딱 봐도. 저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반전으로 둘 다 아래로 가는... 에, 아니겠지? 진짜냐? 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저기 내려오냐? 무섭게. 아냐, 이거 안 맞아. 어, 이 거리에서 있으면 안 맞아. 안 맞죠? 안 맞죠? 촉, 촉 좋고요. 빨리 가. 다 죽여야 되나? 보내줘. 그렇지. 원래 굉장히 프레이 타임이 긴 게임인데, 의외로 안 걸리네요. 제가 다시 걸 걸 그랬나봐. 너무 덜 가. 걸고 가자. 어차피 온 거. 무섭게 listening. 걸고 가자고. 좀, 가볍게 만들고, 두 번은 싸우게 하겠소. 야 금이라도 만들게 아... 챕터 3 라이산더 오 애니메이션 나온다 챕터 넘어갈때마다 애니메이션 나와 맥빌라 9 라이산더 야 왁스 살 때가 안 깨서 구걸에서 왁스하나봐 머리가 뭐 이 칸이야 보론, 죽은 천국의 천국을 보고 오 애니메이션이 오 애니메이션 오 애니메이션 오 애니메이션 오 애니메이션 왜 나는 모자 쓰고 있어? 얘는 안 쓰고 있잖아, 내가 씌워줬는데 이름 아... 이름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난 왜 온 거야? 유라이애은 그는 옛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라이산더를 그곳에 만났을 때, 그곳에서 공주를 발굴한 건 아닌가? 그곳에서 엘리노우의 능력이 더 이상해. 기억나지? 늑대 이야기 유라이애에 있었어요. 유라이애에 있었어요. 왜 그러나? 그녀가 땅에 앉아있어요. 내가 죽였어요. 그녀는 그곳은 그곳에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그곳은 왜 이리 뛰었지? 라이산더는 좋은 전통을 갖고 계신지 알켓몬이신데. 나의 문은 진해. 라이산더는 뭔가에 있어. 너는... 비슈다리아의 너로, 헷신디에 있는 곳에 있을거에요. 내가 정리할 수 있었는데, 헷신디가 자신을 지켰는데, 그저는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처음 하는 거라서, 헷신디가 더 빠르게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것에, 제가 최선의 리니가의 관점이었어. 혜신드 사원 니암의 여동생에게 이제 연금수사가 병들게 했다 맛을 가게 했다 일단은 동료가 됐고요 딱 봐도 약해 보이네요 어쩔꺼야 얘 주문은 이제 원소폭발이라는게 있네 데미지좀 보자 에? 아아 아 근접으로 쓰는거야? 아 골 때린다 일단 담즈비 굉장히 좋아보이거든요 당장은 독피에도 달려있어 담즈비를 좀 찍어주고 싶은데 당장 이제 필요한거는 아스트를 해보 직관이 카리스마가 좀 필요할거 같네요 당장 카리스마가 좀 많이 났네요 카리스마를 주도록 하죠 그리고 넘어와서 그런지 다들 스펙이 좀 올라갔어요 세이브 해주고 박힘사전을 추가합니다 아우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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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다시 한번 꺼버렸어 실수로 아우렐리아 아하하 자 이제 뭐 진행하죠 찍고 갈까? 뭐 스승 있을까? 새로운 역해 나오면은 지금 있는 애가 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얘는 뭐 아우렐리아 과거가 있는 애니까 안죽겠죠 그것보다 이 녀석 장비를 내가 맞춰줘야되는구나 이거 있었는데 너 어디서 이런거 주워왔냐? 되게 좋다 당검 끼고 있어요 지가 법사라는걸 잊은 것인가 마녀는 당검인가? 가죽 세트가 있네요 그리고 모자가 있습니다 잠깐 모자가 도움이 되는거야? 진짜 고민된다 또 당장은 얘가 이제 모자가 없잖아 모자를 씌워줘야겠지? 장갑도 없네 너도 장갑 없지 너네 네 장갑이랑 신발 모자 최소한의 장면 맞춰주겠습니다 아아 한번 입혀봐 문제없네요 이게 디메리트가 있으면 뜨거든요 당장 뭐 없는 것 같죠? 아무거나 그냥 껴? 아니 이게 법사가 지팡을 들면은 만화 회복이 빠르거든요 어 근데 저걸 당검을 들고 있을지 몰라서 얘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쟤도 부대가 지워준거긴 한데 좀 이동을 해서 이벤트를 보죠 이벤트를 보죠 동물이냐? 동물이냐? 상남자네 렐리아 렐리아 상남자네 렐리아 상남자네 상남자네 글쎄요 글쎄요 그런거 이제 봐야 알겠죠 투기장 지구도 있고 일단은 연금술사 지구로 가겠습니다 투기장은 뭐 전투 이벤트가 있을거 같으니까 스승 이벤트라던가 연금술사도 있을거 같은데 일단 가봐야 알겠죠 당장은 이제 이제 눈에 띄는 아 이런식으로 이동되는구나 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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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색 달팽이 자주색 달팽이 자주색 달팽이 알팽이든 알팽이든 아... 전투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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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전투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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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연금술사 민첩의 물약 민첩의 물약 흠... 좀 영구적으로 세지는 물약은 없냐? 아... 야... 이거 되게 좋다 그냥 이거 타겟팅 안 나가는 거리에서 계속 때리면 되는거 아냐 용기 20 용기는 뭐야 골든 드루 도피에 음... 이렇게 있군요 으흠 으흠 요즘하는 무료 게임 있다고요? 뭔가요 이게? 매춘복을 할건데 좀 가려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흠... 흠... 문제 없을거 같다? 어... 누드... 가 없을거에요 게임 목록에 아마 괜찮겠죠 뭐... 위처 같은 경우에 가슴이 나오는 게임 같은게 누드가 목록에 있거든요 블랙가들은 없을거에요 거짓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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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름이... 이마클로라고 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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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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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본적이 있는데 엽기 다크소울인가 하는 게임이군요 아... 아... 도전이 준비되어 주의가 사여주기만 하면 된다 물론 그것은 다신다 심부름이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투기장으로 가보죠 점점이 이제 이응이에요 이자는 없을겁니다. 이응이 안되더라구요. 이응이랑 쌍시오지 안되더라구요. 이 게임이. 투기장.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있는거 맞어? 아이고야 발가락이야. 대장장이 있고 투기장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네. 자리야. 우리야 좋죠. 덤벼 들어와. 되도록 많이 싸우면 이득이니까. 너무 막가는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좋지. 하하 씨. 황당하네. 우자마자 그냥. 자 이녀석의 주문같은 경우 이제. 마녀 담집과. 원소폭발이 있네요. 담집을 이제 1,2번. 원소폭발을 3번과 4번에 위치하겠습니다. 담집같은 경우 장시간 묶어둘 수가 있으니까. 잠주 미주로 쓰게될 것 같네요. 독치우가 있어. 아 살짝 좀 애매한게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하자. 혹시 버프 계열 있냐. 있네. 어 전투에 참가하는 그림자 마귀를 소환한다고. 상태이상과 소환계통.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약채와 있구요. 50% 확률이네요. 일단은 눕히고 시작하죠. 당장은 이제. 95%나 되니까. 6턴 눕히는 거니까. 얘부터 죽이자. 아 이거 하면 안된대. 아 왜 그걸 했냐. 없어. 누워있는 녀석이 이제 주기가 괜찮은데. 얘부터 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렐리아가 너무 능력이 좋아. 100% 맞으니까. 가서 처리를 하고. 그렇지. 너무 좋아 능력이. 야 저거를 그냥 통과해서 가네. 뒤로 와서. 우선 창잡이를 지켜주는 게 낫겠지. 얘를 이제 얘를 눕히고. 한 털을 보내고. 그 다음 털을 죽이고. 얘부터. 엎드리 같은 경우에. 방어도랑 무관계하게. 쏙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 세네요. 아우렐리아 이제 빠지고. 잠깐만 여기 공격. 공격이 안되는데. 아 이동. 아 공격법이야. 이게 다 공격법이야? 기동력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다고? 하하 잠깐만. 일단은 그러면. 소환을 한번 해볼까? 마귀를. 에이. 당장 먹이로 주겠습니다. 그렇지. 제자들 있게 센데? 질 정도는 아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 죽었죠. 법사가 너무 쎄. 잠만 자면 되기 때문에. 뒤로 와서. 소환 한번 해보죠. 됐다. 어 이 그림자야? 그림자가 체력 있네요. 마음은 못쓰고. 공격만 돼? 심보름 시킬 때 써야겠다. 쓰레기죠? 개쓰레기죠? 얘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동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동하다 맞는 게 더 아프니까. 죽여. 아이 수준. 은근히 준수하게 버틴다? 만화가 조금 남으니까. 열심히 쏴주죠. 이글거리는 거. 얘 다음이 아우렐리아네? 오데미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또. 신기하다. 원서 어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되는 거야 이거? 이거리에서 돼? 어? 되네? 아 그거네. 전에 걔가 썼던 거네. 아이 수준. 일단 얘를 눕히고. 기종 될 거 아니야? 아 얘도. 가. 그렇지. 그림자 은근히 있을만한데? 의외로? 한 명도 안 죽겠어. 견제 샷. 견제 샷 데미지. 방타. 방타. 너무. 야 그림자도 못 잡는데? 개찐따네. 다 골쳐. 이제 넘깁니다. 힐이 없는 건 약간 아쉬운데. 너무 활용도가 높아. 그림자가 이겼는데? 서브라 그런지 말인 안 주네요. 그래도 돈 자체는 거의 10두 칼 정도. 아. 이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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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드디어 배울 수 있어. 방어솔? 적중률 보너스. 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두 개를 준다고? 이렇게 두 개를 준다고? 이건 뭐야? 아. 이거 되게.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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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거 많은데? 여기. 여기. 장비수 일단 받아가자. 너무 좋은 거 많이 주는데. 여튼 이제 바하구 숙련과.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데. 바하구 숙련 일단 먼저 들어가죠. 하. 당장에 얘는 할 거 없네. 주문 가서. 딱히 없고. 카리스마 하나 올려주고요. 카리스마 하나 올려주고요. 저장. 얘도 이제 필요한 만큼은 다 뽑았죠. 얘는 이제 능력으로 가서. 전두태세.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걸 좀 더 잘 도와주신다. 한 명이 없네. 이런라. 전살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 무게가 없네. 다행이 없네. 전살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 무게가 없네. 이 무게가 없네. 다행이 없네. 나 창 없는데, 필요 없는데 창? 황금이야? 아 잠깐만 이렇게 나온다고? 뚜껑이 없어. 당장은 안 가져가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고. 무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상위 무기가 이제. 활은 있어요. 근데 활은 이제 쓸만한 녀석이 없죠. 지팡이 계열은 마제를 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줘야지. 어... 당장은 전혀 좋아 보이는 거 없거든요? 마늘 창. 괜찮은 창 같은 게 있어 보이는데? 방패. 황금 버클러 끼고 있죠 지금? 없다. 어 없어. 뭐지? 샬롬. 이 녀석이 지금 들만한 게 없어. 방패나 버클러나 비슷할 거 아냐? 장공을 팔자. 장공 이제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필요가 없죠? 여기서 팔 수가 없고요. 부츠랑 팔고 가자. 원 블레이드. 원 블레이드. 허리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메인으로 가기 전에 한번 회복을 하고 싶은데. 잘 데 없냐? 아, 뭐 이래. 자, 여기 어디야? 아, 잠깐만. 일단 자야 되나? 갔는데 새로운 퀘스트 진행될까 봐. 더 무서워. 이렇다 할 무기는 없네 아 이거 회복하는 데 있네 아 잠깐만 어 이거 할 만하다? 어 목욕하면 이제 마라가 차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사가 둘이니까 마음은 너무 강해 법사 풀파티면 전사가 필요가 없어 법사가 너무 좋아 투기장 가져갑니다 여기서 나는 배우고 싶기 때문에 거의 모든 능력은 아 야 뭐 여기야? 아 여기였어? 아 그래 이제 우리가 죽였죠 걔는? 오 야 투기장 할 수 있어 내 맘대로? 개꿀이잖아 나 직관 안되냐? 아 민천만 찍었구나 직관이 없구나 아 나 왜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포인트가 막 는 것 같은데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가 왜 늘었어? 착각인가? 자 아까 거기네요 아 이렇게 그냥 밖으로 나간 거구나 싸우자 가장 위험은 야수들입니다 오 저거 뭐 어딨는데 능대가 지금 일곱 마리가 있는 거야? 아 어딨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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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네 마리 두 마리 아 이렇게 있는 거야? 뭐야? 여기 가면 돼 그냥? 뭐야? 가자 가자 저거 저거 뭔데 이거는 음식은? 넥대 일곱 마리 정도는 몬스터도 아니지 늑대 일곱 마리 정도는 몬스터도 아니지 지금 이 파티에 생각을 하면은 하나씩 제거하겠습니다 저거 문 닫으면은 시킨게 죽나? 공부만 살짝 보냅니다 기동력이 돼도 와서 때릴 정도는 안 되겠지? 야 너 너무 짧다 가장 가장 빠른 줄 알았는데 결론도 못 오고 있네? 잠깐만 불어트려봐 그렇지 너는 이제 그림자를 소환하고 그림자가 여기에서 혹시 턴지한 같은 게 있는 거야? 아 네 턴지속이야? 그럼 쓰지 말자 일로와 밥 먹으러 가네요 일단은 때릴 수가 있죠? 그렇지 딜 좀 봐라 다 모트려 그렇지 법사 이제 좋은 포지션으로 가고 법딜로 얼마나 아 법딜이 들어갈 만한 거리가 아니네 걘 된다 27 아 수준 길이 막혀서 못 오는 게 반이다 창잡이는 저기서 찌른다고? 얘는 잘 안되고 찔러봐 아이 수준 이거 한번 해보죠 레버가 안 되네? 아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네 오오 야 좋은데 마녀가 진짜 세다 쓰레기 냄새 났었는데 뭐야 저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지 어서 찌르고 야 마녀 너무 좋은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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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좋은데 1레벨 마법 잡고요 아직 하나 창잡이로 잡고 법사로 아 이거 만화 좀 보면서 써야겠다 14 12 9살 그렇지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전사는 법사한테 안 되는구나 데미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네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데 하면 아 아 저렇게 돼? 다들 이미 없잖아 죽었고 쟤는 얘 때리자 딱히 딱히 쟤를 때릴 필요는 없어 어때? 법사 6 6 잡고 확정으로 잡고 저거 다 먹으면 지는 거야 뭐야 느낌이 안 와 어떻게 해야 지는 건지 모르겠어 창잡이 보내고 법사로 이제 원소 아 원소 딱히 먹일만한 데가 여기 있네요 그렇지 아 누웠다 누웠어 옆에서 강타로 옆에서 강타로 전혀 질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쉬운데 지금까지와 비교하면은 아 꼬리 살짝 해서 피하는 것 봐라 얼마나 잘 피하나 보자고 그렇지 뜨겁지 찔렸고 일어났고 어디 보자 누가 제일 약해 지금 얘 그나마 약하네 마나도 없는데 찌르면 되죠? 에이 오바지 거는 그렇지 몇이야 7? 잡고 피하고 많긴 하다 애매하네 누구야 21 나와봐 19 17 17 죽여 그렇지 깔끔 미개한 휴게장 관중들 마음보고 마음보고 신났죠? 수준 잡고 아 잘 생각하자 일로와서 찔러 그렇지 아 아 야 그걸 못 맞추냐 그렇지 금방 잡겠는데 죽일 수 있으면 죽여줘 에이 수준 아 뭐야 잘 좀 해봐 그렇지 그렇지 한 방이라고? 그 체력을? 왜 이렇게 성장했어 기분 좋게 기분이 상큼하게 죽여주면 너무 찌르고 역시 안되려면 안되는구만 아 이거 연전이면은 좀 거시기하긴 하겠네요 도전가자 달성 아 이렇게 주는구나 괜찮은데? 계속 할 수 있니? 어 너 이거 너무 좋잖아 딱 딱 내 변태적인 내 재앙인데 15톡 하시면 나가서 회복하면 무조건 개이득이고 방패 올렸죠? 알려주세요 선생님 전투태세 태세 노음 배우고 어디보자 태세 배웠지 숙련까지 조금 남았네 아이 자 아깝네 기본능력치 올려주죠 얘 최대 레벨이야? 카리스마 18이? 18? 지성 지성 하나 올려주죠 어디 또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걘 유치 어 이제 아스트라 에너지 체력과 저항력 좋아요 싸울때마다 조금씩 올라간다? 그래도 아직까진 여유있다고 봅니다 예 만약 그래도 저 메인 좀 나중에 하고 서브 위주를 좀 할게요 아 서브 좋아합니다 저 회복할만한 데가 없다 여기서 인가적으로 자게 해줘야 돼 어디가 됐건 아 여기 주점도 없어 이렇게 근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건 정체가 뭐냐 일단 나갑니다 나가구요 회복을 해야되니까 캐스트를 한번 볼까 서브를 먼저 할까 고주캐스트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맹빌라 투기장에 싸우는 캐스트가 있어 아 이제 구하고 오라는게 이거구나 마를로에 탑 여기 회복하고 가죠 그럼 여기네 아 이거 몇시에 켰지? 거기서 시간 낸거 아니죠? 오늘 1시에 끝나서 나 3시쯤에 켰나? 그럼 1시간 1시간 좀 지났네 아휴 시간 너무 빨리 가 이거는 전리품은 없었고 샤워 한번 해주고요 아 뭐해 샤워하면 체력추차? 아 뭐야 아 개꿀이잖아 그럼 갔다옵니다 뭐야 모하비스컷이요 뭐하비스컷이요 아직도 못 봤어 에 충분해요 타카티는 사업이 없지 타카티 타카티 몇시당하는건가 아 저는 좋은 경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아 아 아 그럼 제 마인도 계속 이 마인도 이 마인도 지속 다 제가 다 하고 오라고? 그래 솔직히 전혀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 지금까지 많은 전투를 치렀었고 멘버 세저피 때문에 다 다 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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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민된다 하 하 너무 고민돼 어떡하지 이거 şunu 갱굴잼 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개꿀잼 Configure Bo опредel 노 scene 아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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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아군이야 어떻게 몇 명이 아군이야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아군 아군이 아군 적 있구나 아 이렇게 5명 아군이고 우리 5명 있고 적은 몇 명인데 적 너무 많다 야 5명 8명이야 솔직히 8명이어도 이길 것 같긴 한데 가까이 가면은 이제 얘네가 근접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은 타격이 있는 데다가 저는 법사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 도망 안갈 거야 이 거리는 못 가지 그래 살짝 고민되는데 뭘로 써야 될까 아니 이거는 제압을 해야 돼 길게 이것도 원거리 쟤네는 충분히 쓸만하니까 야 데미지 저거밖에 안 들어와 저렇게 쐈는데 살짝 살짝 크잡하다 여기를 잡고 일로 빠지는 게 낫겠죠 거의 주워가네요 한 방에 서패구 쟤네는 지원병 오고 있고 졸라 웃기네 쟤네 근데 얘네가 훨씬 잡기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아 좋아요 지금 다 서업하느라고 못 때리죠 없어 점사하는데 그렇게 쉽게 죽을만한 법사가 아니야 깜짝이야 나한테 선진 줄 알았네 어 그렇지 쟤네는 잘 쳐먹고 있어 우리턴 돌아와서 이제 서업이 됐기 때문에 아 좋아요 골고루 맞고 있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야 너 서업했는데 왜 이렇게 타기 이러냐 이거 아니지 아 거리가 있었더라 아 원래 서업하면 100% 맞아야 되는데 너무 서업한 지 됐나봐 아 얘도 그냥 아이수준 진짜 너무 희잡하다 위험한데 살짝 야 이제 저거 남은 거잖아 일단은 전진해서 제압을 하나씩 해 안 쓰러졌네 그렇지 이거 위험한데 안 쓰러질 줄 몰랐는데 그렇지 아 창술사 먼저 노리네요 그렇지 피했고 야 저거를 저걸 저렇게 한다고 하나 제압 위험하다 둘 중에 하나는 제압해야 되는데 일단 일단 써 아 일단 속을 생각해 솔직히 그렇게까지 쫄만한 어 죽었다 쫄만한 상황은 아니지 우리팀 돌고 이제 다음 밖으로 저기 도니까 던져주면 안 될까 못방 다 해주죠 아 쟤가 대장이야? 아 야 가 서파겠지 우리 쪽도 대장이네 이야 힐 준다 대박 미개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제법이야 저기야 얘도? 100% 아니었어요? 이걸 뭐 두고? 아 이게 100%구나 아야야야 쏴 할 수 있어 누가 제일 약하냐? 죽여라 좀 죽여라 좀 그래 아 저기 지금 뭐 둘인 거야? 일단 붙여 어 붙이고 난 생각해 그렇지 야 쎄다 그렇지 어 우리팀 잘 찢는 거 봐라? 아 제법이야? 하나 누웠고요 야 저런 앤 당하면 어떡해 만화 좀 남았는데 아깝다 한 번 남았는데 한 번 쓸 거 저거 세 명씩 부르는 거야 너 설마? 실화냐? 11 와 쟤 징어네 뭐 막 쓴 거야 지금 저 거리에서 쟤 혼자서? 이게 무슨 미친 소리란 말인가 그렇지 정 많다 조심해야 된다 그냥 이거 써버리자 원소 아이 원소 쓸만한 거리가 또 안 나오네 쏴 잠깐만 발똥한 거 아니야? 발똥했는데 안 맞은 거야? 미소 쏘는 사람이 어딨니 세상에 그렇지 잘 잡하고 있어 의외로 그렇지 야 그거 그거 살아있었냐? 오래 버틴다 어우 야 세상에 그렇지 되게 쎄서지 찔러 절로 우리 병 보내야 돼 스티키리라고 아주 빨리 브루스 치고 있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차갑겠다 이렇게 할 만한 그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공격터는 보니까 살아라 이거만 버티면은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어 아냐 아냐 죽어도 돼 죽어 마녀 에이 안 죽어? 아 안 쓰러져? 그렇지 야 웬일이야? 그렇지 마녀한테 지금 몰빵하죠 야 잘 찢는다 야 포션? 아 전사만 들어가면 돼 솔직히 전사만 샘만 들어가면은 충분해 그렇지 이거 회피율 있기 때문에 한 던 살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너무 좀 때리게 애매하다 아 이거 너무 좀 때리게 애매하다 에이 이건 좀 100%니까 이걸 죽이고 있잖아 아 근접 와서 지금 서파죠 버티면 된다 아 수준 아 우리 우리 대머리 모르겠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가 이 분 꼬라지가 힐 해주겠지 뭐 힐을 안 해주겠어? 아 야 야 자힐 하지 말고 이기한 놈들아 되게 아픈가 본데 그렇지 여기 몇이야 야 만화 만화 처먹었죠 쟤 지금 큰일 났죠 지금 살짝 위태위태 하죠 이거 살짝 위태위태 하거든요 지금 살짝 위태위태 하거든요 지금 피로 나지는 누구야 얘야? 가라 맞아도 가 그냥 아 야 너무 못 맞춰 70%면 그냥 안 맞는다고 봐야돼 크흫 야 잘 때린다 아까 내가 너무 법사를 세웠어 저렇게 세울만한 그건 없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추가 왔죠 우리 적 추가가 올 것 같은 불안한 예가 뭘까 이제 죽여야 돼 상처가 지금 두 개라서 축복 낙엽인데 회복관냐 또? 아야 아니잖아 그거는 킬 아 이거 딜? 담즙 4? 4레벨 담즙? 하나 다 쓴 거 아니야 그 정도면? 한 번에? 와 어썸하네 얘 체력 없죠? 그렇지 잘만 나누면 잘만 분산하면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 지금 병림프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이틀 이틀 하다 보수만 높이면 될 생각에는 추가도 오고 있고 법사가 한 번 못 쓴 게 크다 그거 썼으면 진짜 많은 이득이 됐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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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라고? 약 처먹느라고 안 온 거였구나 아 이거 너무 안 맞아 세 번 안 맞았어 잡았고 맞고 아 이거 버틸만 해 그렇게 안 아파 아 버틸만 해 아 네가 죽는 건 내 예상이 없어 어 너무 이거 노리미가 너무 못 때렸다 노리미가 노리미가 너무 못 때렸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못 때릴 수가 없었어 주인공까지 위태위태하면 이거 답 없거든요? 아 여기 너무 못 치른다 얘네 나는 보스만 자면 될 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얘 때리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몸빵하자 원주민도 우리 편으로 가성 될 거 아니야? 가성 될 거 같아 상자 세 개이고 이제 태국도 없는 거 같고 어 내가 몸만 해주면은 내가 몸만 해주면 내 생각에는 지진 않을 거 같아 솔직히 주술사가 만화가 너무 없네 야 잘했어 아 야 우리 편 아니었어? 잠깐만 아 아 차가겠구나 내가 아 이제 구분을 못 하냐 그래픽을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 아니지 잠깐만 아홉 마리 불렀어 이거 안 돼 법사가 죽은 게 너무 크다 내가 너무 쉽게 봤어 붙으면은 이게 무기 수업을 하고 무기 수업을 할 때 데미지가 100% 들어가거든요 그걸 계산에 넣어서 싸운 건데 이렇게 될지 몰라야지 이렇게 될지 몰라야지 야 가봐 아 시방 이게 다요? 아 아 아 아 아 사우정 되는 거 없어? 아 아 아 아 뭐야 이 아저씨 여기까지 밖에 못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다 퍼트로 싸우죠 나 아 야 이게 상처 treats 비니까 아 죽으면 진짜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지 이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저건 기적적인 거고 솔직히 원턴킬은 안 돼 해피 확률도 있고 방어력이 있는데 모자도 씌워놨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 7번 하자 아 너무 확률 낮은데 어쩔 수 없어 다 실패했죠? 공수를 지켜줘야죠 이거는 사실상 맞는 거리는 안 생기고 쟤가 위험하네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다 모르지 돌아올 때까지 좀 많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붙어 따라 붙어 그렇지 늦게라도 좋으니까 좀 도안을 걸어봐 에이 이거 아프다 빠르게 일단은 둘 정도는 제압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 갈 데가 없네 얘가 거리 생각하면 여기서 이번 턴을 일단은 쏴 둘까진 제압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셋까진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네까지 포함해 넣어야죠 뒷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공격 턴이냐 아니네 막 이렇게 된다고? 아웃 그렇지 하나 아웃 일단 하나 아웃 아 상처가 있는게 크네 얘가 상처가 있으면 안 되지 맞아라 제발 그렇지 하나 다운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이거? 그렇지 둘 다운 그리고 하나 마모부로 다운했으니까 약간 여유가 있죠 제마 일단 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법사만 안 죽으면 거기 막지 말고 그리로 갈라고 내가 뚫어놓은 건데 이씨 슬슬 전진을 해서 진정을 짜야될 것 같은데 사실상 원주빔 바리게이트 생겼어요 내 앞에 어떻게 된 부분이죠 갑자기 니들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큰일났다 만화를 많이 쓰는 힐을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렇게 되면 내가 안 되지 야 아 야 나와 뭔짓이야 내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해 큰일났다 큰일났다 제대로 큰일났다 이거 재가 문제야 이제 일단 일단 하나 나왔고 잘 보잖아 일루와 이렇게라고? 일단 하나 다운 우리 우리 애 나왔죠 42짜리 그냥 돌진했는데 쟤는 얘가 적인거 아니야 일단 얘를 제거를 해 턴턴을 내주더라도 아 미친 쓰레기 게임마 진짜 정독 정독껏 안 들어가세요 체력이 약간 여유가 되기 때문에 대도 딱히 죽을 정도 위험하진 않죠 그렇지 잘했어 들어가 이제 밀고 들어가 얘네 집을 이제 땡겨서 법사가 두 번만 쏴주면 그거 더욱 아 얘 이식 쟤 때문에 쟤 때문에 나 위험한데 많이 나 파도 누웠냐? 좋아 부르고 지금 덤비는거죠 당장 막어 아 하나 넣었어? 위험한데? 일단 우리 쪽 원주민 애들이 그렇지 고정돈 꽂아줘야지 디디지 그렇지 진짜 그렇게 했어야지 일로 가서 뒤를 칩니다 스왑 할거 아니야 일단 한터는 나 이리와 놀이비는 몸빵 할만해 솔직히 말해서 저기 여기 걸쳐져 있는데 쟤를 때려야 되는데 아이 그걸 빼네 아 여기 둘 뭐야 이거 둘 뭐야 둘 뭔데 수업으로 바뀌었지 웅수 점사하네 아 그런거 처먹지 마시구요 싸우라구요 딜이 너무 안 딜이 너무 안 너무 안 나오는데 잠깐만 잘 계산하자 아 근데 이거는 죽여야 돼 내가 살라면 죽여야 돼 그렇지 딜도 많이 해 여기 차있고 회복하지 말고 나 회복해준거야 지금 근데 나 회복할때가 아닌데 존목도 그렇지 봐가면서 해야지 아 얘가 앞에 서서 뗄 기회가 안잡혔어 잡혀야 되는데 원래는 계산을 초월해버렸어 수업해서 지금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래 14딜 개꿀이죠 마녀 회복이야 필요없어 너 뭐해야되냐 여기서 진짜 할거 없는데 이제 법사가 지금 칠을 몇이야 우리 법사 아 법사도 필요없어 솔직히 가서 찌를 준비해 자 일로와 잘 피했고 하아 와서 와서 찔러야지 아 야 그거 못 찌르면 안되지 어디가니 그렇지 뭐지 쟤? 아 개를 왜 노리니 여기 줄을 써 있으니까 괜찮겠죠 어 이제 들어갔구요 어 들어갔구요 15딜 아 야야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방금 진짜 화가 아니었다 그렇지 어그로 많이 끓었고 사살 거리 안닿고 그렇지 물약 처먹고 개좌성 아 아 좀 안아 먹네 아 위험하다 아 아 아 아 아 막길 빌면서 때려야지 너무 약한데 우리팀? 내가 너무 과대평가 했나본데 그렇게 약한데? 고사한테 겁니다 아 야 얘한테 걸어 아 98%인데 싫다는 건 뭔가요 98%에요 8%가 아니라 아 미쳤네 진짜 그렇지 그렇지 어그로 어그로 오지구요 피해주세요 아 어그로 한 턴 다 끌 수 있었는데 아웃됐다 아웃됐다 아 다음 턴에 무조건 잡는다 저러면 아 개 찌르지 말고 킬 왜 찌르니 아 잘 찔렀어 야 이거 완전 창의 질인데 그렇지 아웃 기절이냐 죽은 거야? 대장? 대장 죽었으면 왜 죽여야지 뭐 아 쟤도 저기야? 아 뭐야 헷갈리게 왜 이런데 있어 이씨 그렇지 북턴이야 얘 턴이야? 아이씨 턴도 이씨 놔도 저 타이로 와가지고 고치팔 불어 그렇지 아웃됐죠 세 턴 동안 지르고 누우면 100% 맞기 때문에 뭐 뭐 계속 누워있던 애였냐 어우 야 세상에 무식한거 봐 아 누워있어도 만화 회복되는 신개념 게임 쟤부터 죽여 누워있네 아다 죽겠지 뭐 쟤부터 죽여 뭐 뭐 다 죽은거야 뭐야 하나 남은거야? 하나 남았네 해치우자 창술사 다 붙어라 그렇지 나까지 찌르는줄 알았네 원거리 원거리 줄서가 잡겠지 못잡았네 그렇지 개꿀잼 돈은 못 얻었지만 뭔가 이를 줄 알았었어요 모두 획득 저게 돈이지 뭐 사실상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임 베세 우리 라이브 툴 레이 뭐 렛 텐 빌 미알로운 어우 예 흐흐흐 조심해야겠어 앞으로 내가 무적인줄 알았어 이 정도 파티면은 무적인길까 싶었는데 야 상처가 얼마나 아프길래 저렇게 많이 찼다 근데 350이면 가볼까? 아 메인은 아직 안됩니다 백밀라 끝났고 아직 안됩니다 우리 원 싸우자 웰컴 웰컴 킹콩? 킹콩?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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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거? 가두라고?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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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글로 쓰러지는게 어딨니 상놈의꺼야 어? 여기 같이 있는건 뭐야? 킹콩 저건 좀 오바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시 씨바 저건 아니잖아 야 어머 어떻게 하라구나 야 이거 아니잖아 4마리밖에 없네 아 아 아 아 알 것 같다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의외로 괜찮을 것 같다 괜히 괜히 쫄아가지고 앞으로 갔네 별로 안쎄네 찐따네 찐따의 주제에 센척한거였네 여긴 이겼어 저쪽팀은 이겼어 마나도 있고 질 만한 상대가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아아 실패는 안되죠 야 죽었다 야 구릴력 졸라 세네 이렇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진짜 이러면 곤란하지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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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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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법사로 많이 이득 볼 것 같다 어 어지가 똑똑해서 문 열라나 설마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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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법사 한바퀴 돌리면 돼 야 눕는 건 좀 아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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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것 같은데 아냐아냐 아냐 앉아 앉아 설마 지겠어 죽은거냐? 아 죽었고 어 야 이거 넘어지면 지는데 넘어지면 지는데 잠깐만 피했고 일단 쟤 피했고 그렇지 이거 맞았으면 도박이었는데 잘 됐고요 그렇지 확 나오는데? 아 젖 참 젖 젖됐다 참 참 한 턴을 버린 게 너무 컸어 나는 문을 가두라 그래서 가둬 지는 줄 알았지 젖 젖갈됐죠? 저거 어떻게 이기냐? 이긴 치력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차원 못할까? 아 이거 안 돼 어 진짜 안 돼 이거 진짜 못 이겨 진짜 진짜 못 이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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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이겨 진짜 이거 이길 수 있을 거 있을 거 같긴 한데 솔직히 이거 한 판 할 시간에 제대로 진영 짜면은 진짜 이미 끝납니다 어 이거는 내가 너무 그거였어 닫을 생각을 했어 오른쪽이죠 지금? 그렇지 킹콩이 지금 자리를 차지해서 못 나오죠 어 원래 이쪽이야 그렇지 어딘가로 가고 있어 지금 잘 빠져나가야 돼 저 킹콩이 동선을 이용하고 싶은데 킹콩은 이제 위협, 위협 공격은 없고 그 정도의 그건 없고 지능은 이거는 소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 30이네 네 저 법사 맞고 죽는 게 제일 무서운데 노림은 버려야돼 일단 죽이려면은 아 아 이거 그거 찍어 써야 되는데 그치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쟤 만화가 달어 대신? 와 이런 거는 근데 한 방에 죽었어 더 웃긴 거는 이거 반칙이잖아 안 넣었으면 됐어 안 넣었으면 됐어 안 넣었으면 됐어 만족해 안 넣었으면 됐어 아 야 그건 아니지 할아버지한테 몰빵 주고 데미지 죽여야 된다 그렇지 일단 들어갔어 아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될까 턴 끝나고 이제 회복하고 일단 얘는 이제 아까보다 훨씬 불안하게 잡는 것 같고 온다 돌아온다 눕는 것도 없고 지금 좋아 저 파티가 쉽게 잡았다 뛰어 우림 줘야 되는데 잘 생각한다 여기서 하나를 죽이는 게 날까 도망가는 게 날까인데 도망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때릴 수도 있니? 있네 그렇지 C때비 도망가는 거 힘들고 쟤는 법사 살리지 전사 살리지인데 일단 튀어 합류하고 창작이 딜 안 닿는 거리에서 대기 그렇지 잡을만 하죠 이렇게 싸우면은 아 눕냐? 누우면은 죽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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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죽었지 어쩔 수 없지 쟤는 회복 없냐? 회복? 아 전투기장에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어 아 전투기장에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어 일단 턴은 끌었고 그렇지 방어 어렵게 한 듯 하 하게 하고 떼 도망가는 게 도망가는 게 도망가는 게 도망가는 게 사실 검사 억이야 사실 검사 억이야 만약 쟤는 조그만 건 풀어봤자 얼마나 쎄겠어 만약 푼다고 쳐도 28인데 조그만 거는 유혹을 해 유혹을 해 슬슬 얘가 위태위태해지는데 법사가 화법이 세게 세다 아웃이 없을 뿐이지 상태이상까지 계산에 넣으면은 확실히 세는데 걸릴 확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세진 않네 우리 쪽 턴이죠 대기에 와서 딱 봐도 지금 우리 깨러 가는 거 같진 않다 설마 저러고 우리도 깨겠어? 양심머리가 있지 그렇지 못 때리죠 근데 우리 열었다가 못 잡을 게 더 무섭다 이거 그렇지 야 아 그건 아니죠 뭐 딱 봐도 이거 많이 줄 것 같긴 하다 포인트 이번 턴에 잡을 것 같은데 아 후덜덜하네 진짜 그렇지 어이구야 이거 무시무시하구만 아주 열어 일단 얘는 얘로 잡자고 그렇지 일루와 저거 안다 어 1대1로 싸우면 창병선에서 정리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불러드려 그렇지 별거 없네요 얘는 아 쟤를 내가 창병을 저기 놨으면 안됐는데 실수했다 뭐하니 졸라 웃기네 죽일 것 같다 아 끈질인 것 봐라 빨리 잡고 풀러가 뭐 이게 다야? 아 가두고 나니까 크슬리카 세트를 얻었습니다 되게 비싸 보이죠 딱 봐도 음 점점 나이도 올라간다 위험하다 이거 얼마나 차이 나나 볼까 방호도가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돼있고 얘는 과중량 입어봐야 알겠는데 야 생긴거는 멋있어 훨씬 부츠의 방어력이 있으면은 더 쎄지 쿠슬리카 머리가 없다 약간 더 센거 같긴 한데 아 쿠슬리카는 머리가 없구나 아예 방호도 풀어서 사암에다 이제 과중량 마이너스 2 어 괜찮네 더 센거 같은데 북빙까지 포함하면 어디 보자 아하 아이템 너무 많아 장갑 꼈지 쨍 된거 아냐 세트 장갑이야 장갑이 안되데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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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이 안보임 이렇게 완성 얘는 그냥 껴라 있는거 일단 팔죠 이거 야 두카좀봐라 웬일로 이렇게 차냐 슬슬 독좀 버릴까 아 다 버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갖고 가게 너무 이거 그시기하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자 제가 던질 수가 있다 수척무기로 아 솔직히 던지고 싶지 않아 덫은 모르겠는데 던질 바에는 싸우는게 할 것 같아 이 정도 선으로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전투들 알려줘 방어구 너는 너 다 배웠네 얘는 방어구 배워야지 어 없는 것보다 낫지 네 슬슬 다른 을 좀 줍시다 자 따로 이제 양선 둔기인데 두죠 3개 주고 어택으로 좋아 이 정도 되면 이제 잘 때리겠지 양심 있어야지 저렇게 안 때리면 안 되지 지성 얘도 무기능력 한번 줘 창 도전까지 달성 아 너는 부족하구나 아직도 너는 빠꾸해 돌아가 야 정말 돈이 있어도 있어도 부족하다 야 세척 어디 온 거야 배 타고 와서 그런가 아 여기서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그냥 다 스킵하고 왔네 그냥 이리 쭉 조기장 좀 돌다가 이게 하는 맛이 있어 주인공은 방패 기술이 있는 만큼 제대로 키우기만 하면은 거의 최강일 것 같다 데미지도 사실을 양수무게 1바퀴 차이 안나고 방패가 정말 중요하네 여자친구 구여오라고? 어 관심 없고 싸울 거야 뭐야 뭐 하려고 이렇게 만졌어 다른 쪽 섬의 깃발 주변 동료들 모두 모으라고? 모두 모으라고? 아 그런거 상관없겠지 뭐 어떻게 되모은거냐 여기서 대기해서 양쪽 죽이고 회복하고 가면 되잖아 턴 정료 그렇지 아웃됐지 턴 정료 그리고 뭐 시간내에 해야되는거야? 저기서 닫는다고? 와 세상에 너무 많다 근데 늑대가 악어가 가운데는 피는 뭐야 아웃됐고 악어는 불 안들어가잖아 아 실패? 에이 실패 안되지 잠깐만 저 악어 이거 다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덤빈다고? 솔직히 세진 않다 원거리가 세진 않다 있으면 거슬릴 정도네 그냥 야 아 그건 아니죠 잠깐만요 저기서부터 처리하자 다굴 쳐서 여기는 이제 무시하고 하나씩 끊어먹자 끊어먹자 사이드부터 화살이 진짜 거리가 미친듯이 기네 아 잘 잘해보자 일단 얘는 제압을 해야될 것 같고 확실하게 아 그만 실패해 83% 두 번인데 말이 됩니까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아 어이가 없네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 어 하나잖아 하나잖아 다굴 쳐서 일단 하나 잡고 일루와 80% 빗나갔으니까 이건 맞겠지 그렇지 좋은 감각이었어요 속했다 거밀 딜러와 거밀 딜러와 그렇지 뭐야 이거 왜 다리가 점점 열려? 바로 지금 그렇지 야 좋다 저거 피했고 리턴 이제 좀 맞춰라 세 번째다 그렇지 얼마 남았어? 아 쨔급 남았네 쨔급 슬슬 지상에만 집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가 이제 그렇지 양호하지 아 실패 그렇지 어 쎄다 거의 안 들어가고 들어갈 확률은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운다 쟨 1번 1번 마흡 정도면 눕고 뒤에 있는 애한테 또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야이 많다 위험하다 슬슬 아 7번 그렇지 이럴 때 둘 아웃 당장은 몇 턴 몇 턴 가더라? 그렇지 뭐가 안 맞으면 뭐가 맞아줘야지 이게 정상적인 그렇지 정상적인 게임이지 회복이 버틸까? 딜을 넣어야 되나 그냥 무시하고 그렇지 그렇지 막 싸우고 개이득이야 야야야야야 걔 안 돼 걔 아니야 야 걔 아니야 어떻게 할까 너무 위험한 애들이 많은데? 너가 여기 있으니까 되는 게 없다 야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어 얘네 물속성 애들은 딜이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 안 들어가죠 죽긴 죽었네요 또 저거 쓸 바에 만화 아껴서 회복하면 날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이게 들어갈 만큼 녹록하지 않아 대상은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일단은 꽂았어 얘 죽일까? 쟤 죽일까? 얘 죽이자 어차피 얘는 그렇지 딜 너무 안 나온다 야 양손이잖아 검 검이랑 창이 더 아파 쉽고 가기엔 너무 셌어 인간적으로 넌 아껴야 돼 얼마 든다고? 10 아껴 이야 세다 느낌이 아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저기 마녀도 입혀놓은 게 개꿀바네 어디로 도망가게 해야지 어디로 도망가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주위 가운데로 가야되나? 주위 가운데로 가야되나? 와 너무 아프다 아 아 3 올라갈 걸 그랬나? 올라가려면 얘가 없어야 되잖아 4마를 더 상대해야 되는데 사실 딸피잖아요 얘네는 솔직히 비교적 당할 것 같은데 쟤는 올라왔다 지나왔어도 당할 정도는 아니야 기대해야지 7번 99% 20 한 번 더 있지 이거 다 잡겠는데? 나오죠 솔직히 그렇지 그렇지 하나 잡고 13 한 번에 잡아주자 한 번만 아 답 없죠 수준 너무 너무 무빙 예쁜거 아니냐? 딱 좀 놀랐다 야 이거 너무 턱 너무 기적소 앞서있잖아 아 걔 안 돼 걔 안 돼 걔 아니야 걔 아니야 이리 와봐 얘 회복하면 안되는데 너무 아파서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 드디어 정상들이 있냐? 악어 몇 마리야? 3마리? 쟤다 악어밖에 안보여 하도 이거 많아가지고 내 말이네 쟤한테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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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무시하자 내가 쟤네한테 마법을 쓴게 아깝다 아깝다 어우야 버틀면 하네 그렇지 잘 넣고 있어 이게 진짜 진짜 좋은 스킨이 저게 야 뭐하냐 걔를 왜 거기 가서 찌르냐 아이 이해가 안되네 어어야 저게 낫네 어우야 어흥 차진거포소 오 어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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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지 누가 밖에서 쟤 아니면 세네 아 아 쟤 나 뭐한거니 아 드럽게 약하네 드럽게 약하네 진짜 드럽게 약해 그렇지 너무 안맞는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 3위 뭐야 3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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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니들끼리 때리고 2 데미지 흥! 데미지네 저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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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흥! 공수턴 들어오기 전에 쟤 다 때리잖아 일로와봐 넘겨 잘 분산해도 안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잘 분산해도 안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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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또 40%네 도망갈데가 없다 3 데미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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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악어 셋만 해치우면 돼 솔직히 어려운 일이 아닐거야 악어 셋 정도는 뭐 잘 막았고 흥! 흥! 야 아슬아슬하다 그렇지 맞았고 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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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악어 터이잖아 쟤가 맞겠지 창병이 에이씨 창병이 맞는건 맞는데 그렇지 진작에 저렇게 들어갈 것이지 찔러 어우야 그렇지 참 회복 일단 해야되잖아 되는거 맞냐? 자의를 해 아 10대네? 욕한거 같다 뭔가? 아아아아 쟤가 안맞을 줄 알고 쟤 한건데 아아 기종력 너무 심해 지금부터 도망가도 될거 같은데 나중에 가자 아 지금 도망가자 그냥 갈 수 있어 야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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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그 마법 안 맞은게 솔직히 너무 크긴 했다 어 너무 잘 피했어 마법을 그렇게 까지 잘 피할 만한 껀덕지는 없었는데 뭐 이렇게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도착만 하면 되니까 죽을건 예상 못했는데 설마 저거 때문에 못가냐? 아 싸우면 비벼지는 부분이었는데 아이씨 잠깐만 진짜 못가는거야 저거? 넌프로? 아 진짜 늑데비 못가는거야 나? 야 아니지? 하아 하아 개호바야 죽여야돼 이거 양사이드 딜게 다내서 죽이고 한쪽 무시해야된다 이쪽에다 일단 몰빵하자 늑은 절대 가면 안되고 죽이자 악어 악어를 죽입시다 걸었고 가장 가까이 오르네 이제 바리게이트 역할도 하죠 이러면 아 너무 많다 근데 인간적으로 씨 정도껏 많아야되는거 아니냐? 1번 기술로 2번 때렸어 그럴거래 obstarlo 잘못 depart 응 ㅋ 이게 선 낭비가 있으면 안돼 마나가 차는것도 있는데 얘는 지팡이가 있는 애인데 __ 이제 지들끼리 싸우게해선 마법의 힘으로 어느정도 제압을 하고 아냐 이건 불러야 된다 인간적으로 한 턴을 소비해서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안 와도 이 정도 거리면 한 번 오면은 무척 싸울 수 있지 야 그만 좀 피해라 인간이 하고 아 실패했다 아 실패하면 큰데 피 광란을 내가 좀 찍어줬어야 됐어 너무 좋네 저게 저렇게 좋은 기술인지 몰랐네 점사하는 거 봐라 야 이거 그거밖에 안 된다고? 마나 저렇게 잡아먹었는데? 고블린 상대로? 아씨 존나 못할 게임이야 모든 계산을 운으로 다 망쳐 기겁하다 기겁 기겁하겠어 기겁해 그만 맞아라 좀 피해라 자석 붙였냐? 그렇지 뭐 20%인데 다 쳐맞으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없어 아 야 50% 두 번 실패는 좀 아니지 않나요? 양심물이가 있으면 거의 됐는데? 와 이거 참.. 맞을 때가 됐단 말이지? 저렇게 떴으면 진짜 잡는 건데, 전설이 잡는 건데 하나 잡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저거까지만 피하면 된다 솔직히 저거 맞을만한.. 됐다 맞을만한 거리가 아니었지, 저기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저게 맞는 건 오바지 아, 예쓰지 말고 뒤에 눈에 쓸걸 아냐아냐아냐 충분해 잘됐어 잘됐어 데미지 들어가고 괜찮죠 지금 상황? 당초 목적이었던 하나씩 끊어먹는다가 이제 저 녀석 저하고까지 걸려버리면은 안올테니까 저거도 거리상 저 녀석이 이제 광란에 턴이 있으니까 아, 이게 안 닫는다고? 왔네 이미? 아, 그러면 너는 가면 안되지 잠깐잠깐만 잠깐잠깐만 돌아가 돌아가 어, 저한거한테 덤벼야되는데 쟤가 그렇지 이거 무조건 이거 써야돼 데미 넣으려면은 이것도 안거였어? 그냥 안거 가지고 나닐테니까 안거가 맞지 절망적이지 않냐 이거 아, 저거를 못 맞추네요 어 쟨 턴 안닫고 닫게 할만한 녀석이 없는데? 얘 다 해? 실패 그렇지 그렇지 아, 웬일이야 회복용으로 아껴둬야된다 이제 노림 채울만 하죠 아, 이번 것만 때려 휴 일루와 아아아아 무빙 자연스러운 것 봐 쯧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거 회복해줘야겠는데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웬일이야 당연히 당연히 노림 맞을 줄 알고 쫄아있었는데 저기 한 마리가 더 더 기어나오네 저 머리를 얼마나 오래가는걸? 대체 아, 이거 노림이 줘야지 살라면 근데 노림이가 지금 못 준다 미치사 노림이는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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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있는 날 때리는 게 정상이겠지? 안 맞을 것 같더라 노림이 시력이 없으니까 노림 노리죠 이제 힐로 전향, 전향에서 밸런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상의 데미지로 가는 거는 힘들 것 같고 99% 회복 27 벌써 피했고 벌써 은근히 잘 피해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지금 왜 어디 가냐 실패해 그래서 이쯤에서 한 번 실패해도 뭐 어쩌서 아 아 야 5%잖아 위험하다 악어를 노릴까 가요? 데미지는 또 잘 넣었다 그렇지 아 쟤는 이제 풀 피고 솔직히 걱정 없고 아 뭔가 삘이 안 좋더라고 봉순웅 어어 야 웬일이야 쟤 완전 우리 편인데? 잡았어 잡았어 악어가 잡았어 저쪽 라인 악어는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무조건 힐 줘야죠 하려면 그렇지 어디서 야유질이야 싸우지도 않는 것들이 어디 어디서 어딘지 여기로 가 뭐하냐 뭐야 뭐한거야? 뭐한거야? 방금 뭐한거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스스로 바손 터치할 때가 됐어 그렇지 부족 강타 아니면 거의 안들어가 쎄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저걸 맞추네 이거 진짜 위험한데? 얘도 쟨 너무 위험해 얘도 쟨 너무 위험해 어우 너무 너무 헬이잖아 이거는 잠깐만 얘도 힐로 써야되는데 자야돼 자야돼 일단 일단 자야돼 아 저희를 줬구나 내가 잘못 줬네 그렇지 일단 하나를 눕혀야되는데 그렇지 방금 잘못 때렸는데 눕혔고 일단 결과적으로 아직 28 아 저 들어오네 갑자기 막 DD 와 야 이거 아프다 진짜 아프다 저절로 돌아가면은 일단 저 늑 저 악어는 한 대 못했잖아 방패 등놈 방패 등놈 1 방패 등놈 1 야 우리 애 왜 안돼 야 우리 애 왜 안돼 야 우리 애 왜 안돼 아 맞다 아 다행이야 69% 아 다행이야 궁수 역할하고서 와서 못 때리냐 왜 돌아가 그럼 돌아가 그럼 얘가 이제 풀핀거야? 얘는 몇인데 둘 다 풀피야? 쟤네들 쟤네들 때려야되는데 내 때릴 짬이 전혀 안난다 방패가 막아주길 빌어야지 방패가 나가줄거야 그렇지 10딜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웬일이냐? 쟤한테 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턴이 아직 안 끝나네 3딜 아프지 않아 뭐라고 때렸으면 그렇지 1딜 그렇지 1딜 그렇지 잡아 아아 아아 수균 잡았고 일단 악어가 3턴인데 악어가 먼저 붙을 것 같아서 그게 불안해 한 바퀴 돌겠지? 저거 돌고 4턴이잖아 그러면은 빠지고 우리 가장 없는 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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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야 된다 그렇지 통했고 이름 제 딜 일단 아웃됐고 그렇지 야 이거 이긴거 같은데 그렇지 야 웬일이 이렇게 잘 맞냐 어 야 저걸 또 노린다 저 뒤에 있는 거를 대학선으로 계속 개 갈등된다 개 갈등된다 개 갈등된다 진짜 잡았고 맞을만한 건 아니지 야구가 이제 무조건 맞죠 저러면은 작업해야 될 것 같은데 스택 싸 스택 싸 안 맞음 스택 싸 쏘고 어 맞고 아 아 저거 이제 원골 잡는게 저게 문제다 살살 때려 전장스턴 돌아가고 저쪽 악원도 점수 해야된다 슬슬 어 이미 이쪽 악원은 작업이 끝났고 그렇지 끝났고 저 악어 이제 죽이면 된다 그렇지 이거 잡았다 이거 솔직히 이거 잡아야지 그렇지 배 수위진 짜서 위로 올라가면 되네 이제 왜 와 이거 진짜 너무 헬이긴 하다 근데 솔직히 여기 이게 마녀의 독이 6이지 세턴이지 될 것 같던데 원거리 피해가 너무 없는 감이 있지만 그치 내가 져야지 그치 방어 마음이 저기 닿을까 안 닿겠지 이쪽을 제거해야겠지 그치 혹시 모르니까 아 안 닿지 당연하게 안 닿네 일로 와봐 그렇지 뭐 한 명만 가면 되잖아 결과적으로 아 아 그렇지 쟤 일단 안 닿고 아 아 아 아 실데미지 혹시 던질 거 있냐? 안 닿는구만 됐어 얜 내비려 두고 야 아 달리자 런 런 뻗어 뻗어 계시고 통찰 아 여기 뭐 나오네 야 뭐가 나오긴 나와 뭐가 나와 이씨 딱 걸렸구만 바로 오 어우 야이씨 통찰 한 번 더 끝까지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가볼까 여기까지 오면 안되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하씨 어이가 없네 왜 얘는 왜 얘도 밟았어? 저거 어떻게 여는거야 저 다리 아 지금 저거 안되는데 쟤 이게 왜 이게 왜 이래 얘 못 움직여 저거 뭐 왜 저래 쟤 아 그렇지 늪지대를 건너간다 한 칸씩 밖에 못 가는 것 봐 쭉쭉 간다 워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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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없나보다 어? 계속 사서 화살이 없나보네 어 화살이 없네 화살이 없네 애 무조건 깨내네 그러면은 독템으로 죽지 않는 한 쟤 누가 제일 없어 쟤가 제일 없네 아 니게 그냥 자일이나 해 아 야 화살이 없어서 못 쏘는 경우에 이거 골트린다 버티 버팁의 승리네 그럼 야 씨 야 봐 몰라요 그 안 쏘고 있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버티맵이야 결국엔 깨게 만들어 줬어 이거 솔직히 38만 있어도 죽거든요 내 생각 일부러 의도하게 이렇게 만들었나봐요 너무 못 깨니까 여기까지 왔는데도 못 깨버리면은 통찰력이 너무 꿀린다 근데 통찰력이 너무 꿀린다 근데 아이씨 나 아까 힐 해주면은 제가 몸방하면 되죠 저거 어떻게 다 일로 오냐 어이 저건 조금 아픈데 사실 죽어도 뭐 별수있나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된다고? 저기까지 가야겠지? 얘가 묶여버리면 이제 그 시점에서 끝날거 같고 게임은 이거 또 엄청 길게 하네 여기까지다 딱 오늘 어우야야 너무 아프다 죽어도 돼 근데 죽어서 없어지는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여기 없다 여기 없다 아 좋아 좋은데 아이 병 법사 안걸린게 어디냐 말이라는거 아냐 그럼 당연하게 나 드로프 죽어야되는데 나 드로프 죽어야되는데 오히려 한칸씩 언제 언제 불러제 법사를 죽게 내버려둔게 법사를 죽게 내버려둔게 너무 크다 법사로 다 죽여버리면서 오면은 그냥 한방인데 지금 죽은게 법사 하나잖아요 법사 한 명 때문에 설마 못 깨진다거나 아니겠지? 네 아 나 해 쟤 향잡이 잡았지 아 잡혔지 맞을 수 없어 우리 댕댕이 뭐 때려 부술라 그러는데 법 들어올라고 다 쏜거야? 다 썼나보네 골고루 쐈기 때문에 둘다 적당하네요 죽으면 안될까지 할아버지 저거 죽으면 안될까지 가속같은거 다뤄줘야되나? 한번 해볼까? 가속 뭐 치료되냐? 체력 회복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한가씩 와야돼?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어떤 일로 만들면 안될까? 쟤 오는 사이에 하나 잡겠어 이러다가 몇 턴인데 이러면은 몇 턴 4 턴 6 턴 엄청 턴 아이씨 와봐 아 야 고렇게 되냐 또 이렇게 되면은 사용으로 동료는 회복 안돼? 와봐 치유 기능이 있지 않나 나 치유 기능이 있지 않냐? 능력에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어떻게 등록하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등록을 원래 해서 오는건가? 아니 아니 등록 그런 개념이 없는데 아 아 이거 나 견적공격 언제 찍어놨냐 찍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나는 저게 이제 상처도 해보게 되는데 써먹어본적이 없네 굳이 없어도 클리어가 돼서 그냥 죽여줘 그냥 죽여줘 드워프 중 가 있어라 할게 없다 너희는 뭔가 올라가긴 올라갔어 저항력 올라갔겠지 기동력 떨어진 것 봐 기동력이 기동력이 10 떨어진거야 10 야 기동력 10이면 왜 이렇게 못 걸어가는구나 못 때린다 야 최대한 빨리 나와봐 내 턴은 또 보내야 되네 너무한거 아니냐 기동력 3상처 이전에 이미 기동력이 떨어져있네 장비를 좀 벗어봐 딴거 안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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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애초에 능력 면에서 3단위가 돼 있는데도 이런단 말이야? 이러니까 부종적 받는거야 게임이 저탄 안남았어 또 50턴 게임이네 스카이림도 스카이림도 할라 그랬는데 그른거 같다? 시끄데 새벽에 노리미를 너무 고생시키는 내 잘못이야 작업자득이요 양쪽에서 눌러서 가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피해가면서 어떻게 한 명을 빼서 중간을 연결해서 쭉 오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몰라 저거 폐목도 있는 것 같잖아 딱 보기에도 저 굵은색? 설마 저거 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거를 시도해보기에는 그 시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아까워 아 맞다 아 아 아 진짜 기나긴 여정이었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이어서 가죠 수고하셨고요 200포인트 줬네요 어 200포인트 안줬는데 100포인트 줬는데 다음이어서 가요 뿅 수고하셨습니다 업로드를 2 2 2 3